불기 2565년 불자 대상에 박권음 차인연합회장과 한금숭 역사학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선정됐습니다. 박권음 불자는 3선 국회의원으로 교도소와 병원을 건립하며 국가발전과 국민안녕에 기여하고 한국차인연합회장으로 차문화발전과 정서안정에 기여한 공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한금숭 불자는 역사학자로 법정사 항일운동과 제주 4.3사건 불교계 피해 규명 등 제주지역 불교 근현대사를 재조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석종 불자는 현 해군참모총장으로 국민을 위해 봉직하고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안보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불자 대상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